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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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길 가는 길이 아니라 이해하는 길은 없을 뿐이다 전혀요 와 대박 너라 나도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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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람은 한 웹병병 모인 것 같다 내리지 마시고요 아니 사람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디 박수소리를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방귀소리만 더 못해 아니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술 드시느라고 손을 그냥 술 드시는 데만 쓰느라고 박수를 못 치는구나 다시 한번 햇병이 끝났다 차렷 경계 아 네 어머 엄대감니 어제부터 그냥 오늘까지 그냥 이틀 연속 햇병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니까 우리 별사모 햇병이 품바 별사모 회장님이세요 돈 넣으시고 얼굴 한번 여기 카메라에 잠깐만 이렇게 우리 회장님 우리 엄대감 회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건강하시라고 아유 세상에 고마우셔라 자 그러면 아유 입이 반짝반짝 마른다 야 세상에 박수 안 치고 있잖아 그 끼가 안 나와 그래서 그 끼를 제대로 부리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응원과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무슨 준비가 됐죠 보릿고개 그 어려웠던 시절 요즘 사람들은 몰라 배가 부르니까 등 따시고 배 부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옛날에는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성 선생님 노래 보릿고개 한번 올려드리면서 또 신나는 노래도 각오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괜찮다고 생각하면 정독적으로 다 박수 갑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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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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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